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소식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김미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한 그런 지표들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좀 좋은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거든요. 외신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외신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번에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네, 이번에 기대 인플레이션 내년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우선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자세한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1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준의 소비자 기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1년간 인플레이션이 10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한 5.2%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는 2021년 8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때는 인플레이션 급등 초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측정한 가장 최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10월의 7.7%였던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단기 전망이 밝아진 데다가 지금보다 3년 길을 봤을 때도 3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3%로 소폭 하락한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또 5년 전망을 반영한 비교적 새로운 데이터 시리즈를 봤을 때에도 2.3% 정도로 같은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뉴욕 연준 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 1년 동안에 구성을 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4.7% 상승할 것으로 보고 식품 가격도 8.3%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는 했지만 이는 각각 전월 대비 0.6%포인트 그리고 0.8%포인트가량 하락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가 낮아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또 다양한 근거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다 그리고 앞으로 완화될 것이다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기사를 통해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 근거,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제프리스의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부동산을 제외한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결국에는 서비스 분야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 의료 서비스, 그리고 교육 및 레크레이션과 같은 이런 임금 인플레이션에 의해 주도되는 분야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보고서의 구성 요소가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 안에서도 서비스 분야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선 서비스의 일부 가격에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조짐을 보일 것이라면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따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마스터카드 쪽에서도 여행 분야의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했던 만큼 이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호텔 요금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분야 그리고 여행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임금에 가장 의존하는 것들을 살펴보겠다는 건데 그 예시로 식당 비용과 환대비용, 호텔 객실과 미용실 같은 서비스 분야가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마스터카드 측의 의견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또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마스터카드 쪽의 의견도 함께 멘트 통해서 살펴보시죠. 데이비드만 마스터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의 금리이다. 어느 지점에서 금리 인상을 마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제기를 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금리일 것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우선 마스터카드 측의 의견을 좀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전 시대까지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내년에 완화가 되긴 하겠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돌아가기까지는 아직은 몇 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봤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것이 필요해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는 여기서 필요 이상으로 금리를 더 올릴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본 거고요. 따라서 연준 쪽에서는 금리를 어느 정도 빠르게 역전을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근거로 앞서 살펴봤던 소비자들의 지갑 상태를 말을 했는데요.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소비재보다도 여행과 레저 부문의 지출을 더 늘리려고 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러한 발언을 내놓게 된 거였습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 완화될 것이다 이런 지표들이 나왔었는데 다양한 시각들도 좀 함께 조명을 해봤습니다. 과연 연준은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오늘의 CPI 발표까지 어떤 행동으로 변화하게 될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개별적인 소식인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어제 살짝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또 호재성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소식이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한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런던 간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에 걸친 협업 관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파트너십 구축의 일환으로 블랙스톤과 톰슨 로이터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는 LSEG 지분 4%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는 약 2조 4천억 원 수준에 달하는 규모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내년 1분기 중에는 주식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는 차세대 데이터 분석 및 클라우딩 연산 부문 등에서 협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왔는데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토 측에서 좀 경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서방적과 러시아의 신뢰 수준이 상당 부분 파괴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인데요. 네 서방 국가 그리고 러시아 간의 신뢰가 무너졌다. 나토의 대표가 말을 했는데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함께 기사 멘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수십 년간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의 화해 과정에서 수립이 되었던 신뢰 수준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파괴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스톨텐베르크의 발언은 겨울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는 민간인들에게도 파괴적인 이런 공격을 좀 초래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침공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건데요. 과연 이러한 여파가 또 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도 외신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소식까지 오늘도 세 가지 소식들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